다 나오면 꼽아야 돼. 야, 날씨 정말 화끈하다. 너무 더워요. 뭘 먹고 있어요? 15만 동이면 2kg. 2kg 줘야지. 말린 망고. 말린 망고인데 내가 더 말라가는 거를 못 느끼. 이게 버섯 만나면 다 먹자. 100만 동으로 다 못 드세요? 그러면 쌀국수만 그냥 3그릇씩 먹은가? 바다가 낫겠다는 생각이 살짝. 다 나왔으네. 우리 꼬부다. 아, 뜨거워. 화면을 놔둔 기분이 진짜 이런 거구나. 우리 울산까지 살짝 보였어. 야, 지금 이 꼬부가 다 채워라, 다 채워라. 자, 세대님. 가낭에 비한 체육대. 가난, 꼬치, 수리였습니다. 자, 세대님. 기본 게임만 시작합니다. 다시 깜짝이야, 잠깐만. 야, 하다가 진짜 짜증나고 하는 게 재밌다. 뭐야, 이 새끼들아. 신났보다 큰 애. 돌리버거, 돌리버거, 돌리버거. 야,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결혼식인데 거의? 아, 왜?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뭔가. 치킨소리 меч은 중고 신경 Mickey